안녕하세요 석승진 교수입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명사어록 오늘의 주제 제가 가져온 것은 침묵 사일런스에요 그리스 이태리 미국 영국의 그 저명 인사들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 영어 표현을 통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이분이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중학교 때 수학시간에 이분이 그리스의 수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된대요 그리고 프렌시스 베이컨도 가져왔어요 영국의 화가도 되시는 분이래요 Silence is the sleep that nourishes wisdom It is better to be silent than to dispute with the ignorant Nourish라는 이 낱말 아주 귀한 낱말이에요 영양분을 주어서 키우는 거예요 Nourish, nourish Dispute, dispute 분쟁을 벌리다 입씨름하다 Ignorant, ignorant 무식한 혹은 무지한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Silence is the sleep 우리도 이 슬립을 대개 잠자다 동사를 많이 하는데 너가 나오면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명사겠지요 수면, 잠 그 다음 the sleep nourishes wisdom 수면이 지혜를 키운대요 영양 공급을 해줘서 이렇게 the sleep이 두 번 나오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하는 관계대명사 that의 용법 알아보고요 the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 the ignorant 무식한 사람들 자 보면 Silence is the sleep that nourishes wisdom 이라고 프렌시스 베이컨이 했어요 침묵이야말로 수면, 잠인데 이 지혜를 아주 영양분을 듬뿍 주면서 키워주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네요 그래서 이 프렌시스 베이컨은 침묵을 수면, 잠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잠이야말로 지혜를 키워주는 영양분과 똑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침묵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Silence is the sleep that nourishes wisdom 지혜에 양분을 주는 그 수면이 바로 침묵이다 It is better to be silent 아주 조용히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than 뭐보다 to dispute 논쟁하는 것보다 누구하고 with the ignorant 무지한 사람들하고 입씨름하느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to be silent than 다음에 to 나왔잖아요 to, to 이거 두 번째도 써주셔야 돼요 It is better to be silent than 여기에서 better to, to 이렇게 해요 왜? it는 여기서 to, er 가리키잖아요 여기에 가, 주어, 진, 주어 아시죠? 여기서 to, er 가리키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혹시 영작하실 때 이것도 빼놓으면 안 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하고 입씨름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했어요 피타고라스가 자, 다시 한 번 It is better to be silent than to dispute with the ignorant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이 사람 Frank Ocean,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라이터, 네, 현존하고 있네요 그 다음, 너무나 유명한 네오나루토 다빈치도 있고요 Nothing strengthens authority so much as silence Work hard in silence Then let your success make the noise Strengthen, 강화시키다 Authority, 권위 In silence, 말 없이 묵묵히 Make the noise Noise가 소음이죠? 소음을 만들다 이런 나쁜 뜻도 있지만 명성을 떨치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와글와글하게 명성을 떨치다 이것도 알아두시죠 또 하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사역동사 let 이거 알아둘 거예요 let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엔 동사가 나올 땐 원형 Nothing strengthens authority so much as silence 침묵만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강조용법이죠 다시 말하면 침묵이 권위를 최고로 강화시켜준다 필요할 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 권위가 무진장 올라간다 그 말 아닐까요? 만약에 전체 대그룹 회의를 할 때 그룹 회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침묵이 흘러면서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침묵만큼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게 없다고 네오나라도 다빈치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나봐요 와 이것도 하나 또 알았네요 필요할 때 여러분도 침묵 한번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겠어요? Work hard in silence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오 Then 그리고 나면 Let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이 make the noise 소리를 만들게 하시오 즉 명성을 떨치게 하시오 말없이 묵묵히 일하게 되면 저절로 성공이 알아서 떨치게 됩니다 당신의 명성을 네 이런 이렇게 프랭크 오션이 얘기를 해줬네요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성공이 알아서 당신의 명성을 떨쳐주게 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위아래 두 가지 다 우리 암성하듯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해볼까요? Nothing strengthens authority so much as silence Work hard in silence Work hard in silence Then let your success make the noise 이렇게 침묵이 주는 여러 가지 지혜 영어 표현 가지고 알아봤네요 다음 시간에 이 침묵 가지고 또 다른 지혜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